유찬이 아빠가 4개 보라고 했는데 유찬이가 아빠 말 잘 들어서 아빠가 2개 더 보라고 했지? 네 근데 왜 3개 봤어? 아니 손이 더 보자고 했어 그 손이 더 보자고 했어? 네 그 손이? 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? 그냥 떼고 해야 돼 손 몇매 해야 돼? 네 앞으로 아빠가 2개 보기라 했으면 유찬이가 더 못 보게 딱 2개 해서 스톱 해야 돼? 알았지? 그만 봐야 돼 손이 더 보자고 안 말하게 손이 더 보자고 안 말하게 알았지? 네 2개 보는데 손이 3개 보자고 했어? 네 앞으로 못 그러게 해 네 알았지? 네 이제 가서 사 네 내 손을 잡고 말해 저녁에 너 어르신에서 바닷가 내가 지금 집에도 그리고 하울이 아무리 집에도 계속 말해 계속 말해? 뭐라고? 3개 보자고 계속 3개 보자고? 계속? 그럼 유찬이가 3개 안 보게 해야 돼? 3개는 안돼 하울 집에서는 많이 봤는데 이 손이 자꾸 3개 봐봐 그 손이 자꾸 3개 봐? 어 하울 집에서는 이렇게 많이 봐도 돼 근데 많이 보자고 하고 그 손이 자꾸 많이 보자고 그래? 아니 하울 집에서는 할아버지 집에서는? 어 3개 말고도 많이 보자고 그래? 그럼 어떻게 해야 돼? 하울 집에는 많이 봐도 돼 할아버지는 원래 많이 봐도 돼? 알았어 많이 봐라고 시켜 많이 봐라고 시켜? 어 밤이 되면 안 보라고 해 어 알았어 잘 가 응 사랑해 해주고 가지 뭐? 응 진작 어 알았어 이제 가 아빠 공부해야 돼 응 이제 아빠가 하지 말고 빨리 달려와서 이거 하지 말라고 해 응 알았어 응 아니 아빠 공부하잖아 응 엄마